자, 저게 이렇게 살고 싶냐는다.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.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. 언제까지 내가 뭘 잘못할까. 왜 내가 김조카한테 2년 내내 쫓겨야 돼. 내가 뭘 잘못하자고. 날 좀 마신 것 같아요. 봤냐? 봤어요. 어떡해요. 사사치 사집해보자. 내가 여긴 들어갔다 왔거든. 1층이나 한번 그림내고 가보자. 빨리 움직여야 돼. 옆에 가볼게요.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. 야 뭐가. 들어가. 야 빨리 들어가. 자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. 야 카메라 카메라. 우선이 지금 이광수 씩 못 받나요. 어 그래요? 예. 아 그래요? 이광수 씩 못 받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어디야? 저쪽 어디야? 형 벗었어요. 경찰복 벗었어요. 그냥 열어봐. 아이, 큰일 났다. 아이, 큰일 났어. 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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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. 보자, 보자. 어떡하지, 진짜 신발 가버렸다. 어떡하지, 진짜 신발 가버렸다. 어떡하지, 진짜 신발 가버렸다. 저기. 아니, 저기. 지금 나오고 계세요. 저기, 아니, 저기 그냥. 저게. 장수야 검찰이 보일 수 있대 지금. 빨리 도와야 돼. 야 빨리 뜯어야 돼. 얼굴 찢어야 돼. 얼굴 찢어야 돼. 얼굴 찢어야 돼. 얼굴 찢어야 돼. 미안해 형 진짜 미안해. 형 여기 있었네. 야 너. 누구 신발 봤니 근영아. 오빠 신발. 야 근영이 대단하다. 야 근영이 대단하다. 뭐야 박수다. 야 뭐야 박수다. 야 야.